그 때, 3년 전에 왜 그랬니? 두려워서요. 오빠 선생님한테 갖다드려? 언니가 뭐해? 우리 언니, 꼴 때리지 마. 그냥 내 호련이란 말이야. 3년 전에 네가 그렇게 떠났을 때,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, 다시는 널 안 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도, 사실은 널 기다린 거고. 언니, 사랑했어요? 그럼, 저는요? 난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. 이게 저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얘기예요. 이 사람, 사랑하면 안 돼요? 이 사람, 사랑하면 안 돼요? 한 번도 그렇게 imagingutter